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위법 성령석 서자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렐TV 2023년 하반기 특집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거래일로 따지면 사거래일이 되겠죠. 지난주 목, 금 그리고 월, 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추석 연휴 일요일, 토요일 합쳐서요. 6일 연속 휴가를 마치고요. 오늘 장이 열렸는데요. 오늘 주식장의 코스피가 2.41% 급락을 하고요. 코스탁은 무려 4% 폭락을 했습니다. 자, 사거래일 동안을 제가 꾸준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도 보고요. 유럽장도 보고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어제 악재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4분기 열심히 주식에 매진해보자고 하고 팔 걷어붙이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몇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야 다 그냥 우수수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4.8%를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10년물 미국의 국제금리가 4.8%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몇 퍼센트였느냐? 0.5%였습니다. 다시 한 번요. 0.5%가 지금 4.8%를 돌파했다. 이건 뭐 거의 충격적인 거죠. 한 5월쯤에 3% 넘어가서 3.5%를 기록할 때도요. 이건 쇼킹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미국의 은행들도 그렇고요. 버티지 못하는 퍼센트가 바로 4.5%가 넘어가면요. 못 버팁니다. 그런데 어제 4.8%를 기록을 한 거죠.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쉬시는 동안 저는 꼼꼼하게 좀 챙기고 살펴봤죠.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일단은 모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장기화할 거란 그런 전망입니다. 전망이 또 커졌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가 4.8%를 돌파했다 이거죠. 4.5%를 돌파해버리면 정말 버티기 힘든 거죠.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미국의 얼마 전에 대형은행은 아니지만 중소형은행들이 한 번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금이 들어오면요. 대개 한 40%에서 많게는 50% 정도를 미국 국제금리를 사놓습니다. 미국 국제를 사놓는 거예요. 미국 국제라는 건 일단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0.5%의 이 정도면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개 은행들이 미국 국제를 사놓는데 문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 돈을 풀었죠. 그래서 미국의 돈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은행 사건들은요. 일단 예금 인출, 돈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놨던 돈을 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0.5%로 가지고 있던 그 국제금리에 대한 손실이 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를 시장에 던져야 되니까. 지금 현재 4.8%, 4.5%대인데 0.5%에 잡아놨던 걸 손해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그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팬데믹 이후부터 최근에는 빅스, 공포지수라고 하는 미 증시의 시각 옵션권에서 변동성 지수인데요. 그게 상당히 안전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요. 어제는 19.78%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월수로 따지면요.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뭔가 미국이 좀 불안불안하죠. 여러분들 좀 뭐 아시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전기차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때문에요. 문제가 일어났던 거는 이제 자동차의 노조원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여튼 뭐 임금을 40에서 50% 가까이 올려달라. 그리고 주 4일 근무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내연기관차에 뭐 한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전기차로 다 전환하게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회사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자 의료 노조까지 또 합세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좀 심란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긴 연휴 마치고 우리 증시 어쨌든 미국발 악재 때문에 오늘은 참 좀 약간 약간 여러분들 저 마감사항을 제가 좀 봤습니다만 코스닥이 4%라는 건요. 엄청나게 큰 퍼센트가 아닌가 온통 팔았습니다. 자 가을 안을 하늘을 놓고 팔았는데 자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일단 가로수들이 좀 울긋불긋하죠. 이제 곧 양봉으로 바뀔 겁니다. 한 가지 더 문제스러운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 장중에 1360원을 넘어서 연구점을 또 재차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은 별로 좋지는 않죠. 사실 우리나라 정부 자체도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지금 내던지는 그런 모습이죠.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1400원 정도 되는 게 맞거든요. 1400원이 넘어야 되는데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달러를 좀 내던지는 그런 모습도 아주 눈에 띕니다. 어쨌든 간에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식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뉴스도 중요합니다. 뉴스도 중요하고요. 경제 뉴스라는 것은요. 물론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한 어떤 지수 지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화면을 하나 보시면요. 제가 삼성전자 탑 차트를 잠깐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2개 증권회사에서 어떤 리포터를 내놨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목표 주가 9만 5천 원이라고 이야기할 때였다고 그랬죠. 22개 증권회사 중에 또 그 한 군데 증권회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전자, 10만 원까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를 보는데 절대 매수해서 들고 가지 마라. 그리고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단타성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 지금 어떻습니까? 좀 크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 이후에 주가는 이때 뉴스 그렇게 나오고서요. 계속 지금 이렇게 오늘은 개파락에서 떨어져서 6만 7천 원, 6만 원대로 툭 떨어졌죠. 늘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터가 나오더라도요. 액면 그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게 실제적으로요. 실제적으로 진짜 9만 5천 원까지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만 원에서 50대 1로 액면 분할했거든요. 5천 원짜리를 100원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때 BPS가 40만 원이었으니까 40만 원을 더하면 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200만 원대의 50대 1로 액면 분할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200만 원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50대 1니까 50으로 나누면 그렇죠? 4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액은 2만 원대가 맞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7만 원, 8만 원에 매수를 해서 10만 전자, 10만 전자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니까 주식을 정리하고 손절하고. 상반기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배터리 관련주가 있었죠.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초전도체 관련주. 대주주들이 팔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맥신 그리고 로봇 관련주. 어쨌든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그 테마의 어떤 성격 자체가 어떤 바람이 한번 불고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그 회사의 가치를 본다라고 그랬죠. 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느냐인데. 있느냐인데 여러분 PBR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한 2.5배 이상이 되면 이쯤에서는 점점 여러분들이 주가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BPS 대비 PBR이 막 17배, 14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테마주의 편승에서 어떤 한 방을 노리고요. 그렇게 매매해서는 절대 큰일 난다는 것을 삼성전자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과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 성소장의 방송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저는 이제 칠판으로 넘어가서 판서를 하면서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건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했죠. 영업이익이요. 항상 적자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흑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을 150% 이하에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를 보시게 되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그리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스탠다드는 200%라고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수년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BPS인데 그 BPS가 청산가치인데 청산가치 대비 우리가 한 두 번 정도를 좀 더해서 요즘에는 PBR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는 것은 안전한 재무제표든 어쨌든 안전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 종목에 담아놓은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거리랑을 동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시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 2400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실제로 움직이는 종목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 특히 테마성 종목도 여러분들이 매매는 할 수 있으나 우리 기준대로 잡고 거기서 일단 원금은 빼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익난 부분을 어디까지 가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연휴 추석 연휴 전에 제가 한 3, 4회에 여러분들 걸쳐서 종목에 대해서 무자비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 약간 테마성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좀 예민하기 때문에 땡치 관련주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한 번 차트로 들어가서 오늘도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 지금 어떤 기둥들이 막 섭니다. 거리랑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여기는 준비를 하자는 얘기죠. 여기는 준비를 하고 여기서는 거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 준비 스탠바이 하다가 갑자기 거리랑이 들어오면요. 여기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는 위더스 제약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바로 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분봉 차트. 여기 이제 10월 4일 날 분봉 차트 보이시죠. 이 분봉 차트의 녹색 화살표는요. 화살표는 뭘 의미하냐면요. 식가로부터 종가가 3.5%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이런 신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보면요. 위더스 제약 보면요. 탈모치료제. 특히 탈모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이쪽에서도 지금 몇 종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삭제를 했고요. 탈모관련제입니다. 자 관련주인데 어쨌든 저는 뭐 테마성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회사가 아무리 어떤 테마에 엮여 있더라도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대주주 지분이 52%라는 거고 그리고 안정성 지표에서 보면요. 유등 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빚. 그리고 이거는요. 막대그래프로 표시되실 때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흑자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서 좀 보더라도요. 22년과 21년도를 보면요. 영업이익이 49억. 49억. 정말 이렇게 만들까요? 예술인데요. 어쨌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요. 43%의 유부율이요. 3,048%라는 건요. 이 회사가 가진 게 돈 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BPS를 계산하는 거죠. 여기 보면 6,297원.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얘를 두 번 더해봐. 그러면 12,500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여기다 PBR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깔끔하죠. 깨끗하죠. 대조주 지분. 안정성 지표. 괜찮죠. 그러면 돈 들어왔죠. 그리고 분봉에서 3.5를 딱 돌파시키죠. 그러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표가는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경제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봉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놨냐면, 일단 라인을 시가 0%로부터, 어제 종가로부터는 3%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밑으로도 3% 개파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여기 7%를 선을 거놨고요. 가운데 점선으로 뭘 표시했냐면요. 3.5%를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10%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부야의 발동이라고 그러죠. 정적 변동성이죠. 그리고 14%까지, 시가로부터 14%까지 올라갈 쯤 되면 여기에 어떤 매도 신호가 이와 같이 역삼각형으로 표기를 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팅을 해놓고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위더스 제약이 분봉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이내 밑으로 내려버리죠. 그럼 추가 매수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가 3.5, 3.5 돌파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가죠. 목표가는 정해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계 bps만 계산하더라도요. 일단 12,500원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목표가를. 그런데 아까 이 종목이 무슨 탈모치로 관련 없이, 그렇죠? 그래, 괜찮아. 편승해도 괜찮지만 이 범위를, 이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요. 12,500원까지는 그냥 편하게 할래라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겠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들 겁을 냅니다. 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니요. 큰일 날 거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호주고요. 한번 밑고리, 윗고리 달면서 한번 무너지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추가 매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추매라고 그래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윗고리 달면서 거리랑, 거리랑은 여기서 이제 잠식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바로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VI 발동. 그래서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서요. 일단 10% 일단 간 겁니다. 오케이? 거리랑 동반해서. 자, 그럼 이제 슬슬 여기서부터는요. 매도를 좀 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14%입니다. 14% 0, 여기가 3.5, 여기가 7, 여기가 10. 그리고 노란색 선과 이 녹색 선은 뭐냐. 이게 이제 포착이 되고 여기가 3.5고요. 여기로부터 이 녹색 부분이요. 녹색 선, 지금 파란색에 가려져 있죠. 얘는 7%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걱정할 거 없고요. 어쨌든요. VI 발동 이후에 그다음에 주가, 밑고리, 윗고리 상관없죠. 여기 14%를 통과하면 더 간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쯤에서 매도를 할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자 갑자기 이 신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OR 밴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열이다. 과열이다. 자, 이쯤 되면 누가 들어옵니까? 여기 시가로부터. 이게 14% 금방을 돌파해버리면 이때쯤이면 바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이 위치에 그들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쯤에 매도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가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그럼 과연 몇 퍼센트일까라고 계산해보면 17%입니다. 이 미더스 제약은요. 날짜로 보면 10월 4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무려 주가가 코스피가 2.41% 금락을 하고요. 코스탁은요. 4% 폭락을 하는 장에서도요.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든 말든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가든지 말든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항상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흑자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 150 이하에 유부율에 이렇게 1000% 이상이 넘고 BPS 계산해서 TBR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요. 12,500원까지는 뭐하라? 단타 하시면 되죠. 물론 들고서 그 위치에 가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주식태혁명 그 말 그대로 차태의 배위를 벗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지금 상단에 광고창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거 먹퓨리라는 종목이요. 먹퓨리. 먹퓨리라는 종목도요. 여기가 지금 0%입니다. 그리고 0%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3.5%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윗꼬리 달아서 3.5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요. 여기서는 지금 2.97 이렇게 써 있잖아요. 3.5%를 통과하게 되면은 거리랑 동반해서 이렇게 나오면요. 먹퓨리 매수할 준비 그 얘기죠. 그러면 먹퓨리라는 종목도 우리가 우선 첫 번째는요. 대주지 지분을 봤더니 56%네. 그리고 유부율을 보시죠. 여기 안정성 지표 보면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때 2019년도에는요. 거의 한 90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좀 보시면 화면 크게 갈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어요. 잘 보세요. 안정성 지표의 스탠다드는요. 몇 퍼센트다? 200%라고 화면 크게 갈게요. 200%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200% 내에서 막대 그래프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말씀을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퍼센트 200%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도 보셔야 되고 부채 비율 유부율도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 방송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보실게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흑자죠. 흑자라는 건요. 검정 글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정 글씨, 흑자. 흑자는요. 검정 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갛게 써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부채 비율은요. 51%의 유부율이 1000%라고 돼 있죠. 그럼 훌륭한 거죠. 그럼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했더니 5,967원. 일단은 두 배를 계산해 보세요. 아니면 PBR로 계산하시든지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2분기입니다. 자, 2분기. 자, 2분기 결과 보니까 6,200원 돼 있고요. PBR 계산했더니 95%, 0.95배라는 거죠. PBR로. 그러면 이거는 몇 년도의 지난 해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이거는 2분기에 된 거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곱하기 2 하면 이 회사의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안전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어쨌든 테마로 엮기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돈 들어오면서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이 생기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고요. 편안하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뉴스를 보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돼요. 여기 써 있다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자, 보실게요. 머큐리인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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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잘 보세요. 이게 0%라고 그랬고요. 이게 3.5%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얘가 7%고요. 그리고 얘가 10%예요. 어때요? 네, 여기서 딱 포착이 되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 부분이요. 여기다 별표를 두게 할게요.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어? 또 써.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싸게 매수하는 거니까. 그리고요. 바로 7%가 아니라 이 윗꼬리를 보게 되면요. 바로 정적 즉 10%까지 이 자리가 10%라고 그랬잖아요. 10%까지 갔다가 꼬리를 달아버려요. 그리고 이내 바로 갔다 딱 붙이죠. 얘네들이 습성은 정해져있다니까요. 자, 지금 6,600원은요. 이 회사 차트 참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6,000원이면 대개 이제 6,20이 한 1만 2,0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들고 가셔도 안 돼요. 들고 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갑자기 툭툭 튀어 올라오면 그렇죠? 어떤 가드리 양식장 물고기 이렇게 놓고요. 갑자기 팔딱팔딱 뛰면 뜰 채로 뜨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가 10% 찍고 나서 이후에 여기가 14%인데 14%의 윗골이 다는 모습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그만해 그만해 그 얘기거든요. 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라는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는 10%니까 이 권역 안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취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어쨌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종목을 6월에 추천했고 어떤 종목을 5월에 추천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수익률이 20%고 30%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성형이라는 게 단기냐 수익이냐 중기냐 장기냐 그거는 이 친구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매도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도요. 끝난 게 아니니까 오늘 종가전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아침에 또 이와 같은 거리랑 동반해서요. 갑자기 어느 시간에 여기 보니까 10시 반 정도 되는데요. 가만히 9시부터 가만히 있다가요. 10시 반 이렇게 후다닥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거기 맞춰서 그냥 매매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머큐리 1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죠. 머큐리라는 종목이 56%에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면 거의 스탠다드입니다. 200% 200% 안에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요. 매트리 대비 영업이군요. 무조건 흡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채 비율 50일에 유부율이 1000% 너 이름이 뭐니 22년도에는 5900원이에요. 그랬더니 2분기 실적 보니까 6200원 그리고 0.95배 그러면 일단 3분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9월 대략 3분기 끝났고 지금 10월은 4분기인데요. 그럼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언제 나올까요? 다음 달 보름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라는 것도 후행성이에요. 후행성이니까 후행성이니까 봤더니 이 회사가 실적이 되게 좋아졌더라. 그래서 매수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차트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차트에 반영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는 들으실 거 없고요. 오케이 아셨죠? 이 종목 9월 18일 머큐리라는 종목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9월 18일 9월 18일 9월 18일이 이때가 9월 18일인데 이때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얘는 아직 안 끝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끝나지 않은 종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재무제표를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날 그러니까 9월 18일날 여기 9월 18일날 보이시죠? 9월 18일날 이렇게 봤더니요. 여기서 보니까 거리랑 55만조 들어오면서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올라갔다가 3.5%를 돌파하게 되면 띵동 매수신호 발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제표 괜찮고 대주지분 괜찮고 부채비율 유불 괜찮고 BPS PBR 계산해서 괜찮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쑥 들어가시면 되죠. 비중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늘 성소장이 얘기하는 비중이라는 말이죠. 비중 저도 가끔 증거방송 봐요.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그랬더니 10%래요. 비중 괜찮으시네요. 그런데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50%래요. 비중이 많으시네요. 비중이 좀 반등 줄 때마다 줄이시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비중이라는 건 각각의 다 달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각 자본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 들고 있는 사람과 50% 들고 있는 사람은요. A라는 종목을 잘 보세요. 이 비중 10%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얼마 갖고 주식이에요? 1억 갖고 주식하면 천만 원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50% 비중 들고 있는 분은요. 500만 원 가지고 주식하거든요. 비중 어떻게 돼요? 50% 즉 얼마 샀다는 거예요. 250만 원어치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중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비중이 적고? 비중이란 말 자체를 이게 증권방송에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시가총액을 보고 여러분이 이 종목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를 투자를 했느냐를 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좀 적은 종목들은요. 일단 투자금액을 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말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윗고리 달고 이때 또 캔들 두 개가 약간 조정을 주면서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죠. 이 자리가 바로 10%입니다. 이 자리 10% 10% 정적입니다. 정적 VI 발동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사서 추가로 여기서 막 추매를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거리랑 동반하면서 휙!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얘 왜 이래. 그러고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빠졌다 내려가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죠. 왜 감사해요? 장부가 괜찮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정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초전도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맥신 관련주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대조주지분 보시란 말이에요. 영업이 보시란 말이에요. 부채비율 보시란 말이에요. 유부일도 보시라고요. bps 보시고요. 대비 2.5배는 그게 룰이에요. 룰. 룰이에요. 우리나라는. 2.5배가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2.5배를 넘어서서 bps 대비 4배 5배 거래된다. 그럼 원금은 뺐어야지.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 땅콩 그래서 200, 300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다가 막 인생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겁낼 거 없죠. 이거를 왜 겁을 냅니까. 그리고 바로 14%를 돌파하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14% 이 지점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매도하셔도 돼요. 여기서 포착돼서 이 14%면 충분히 못 먹어도 7%, 5%는요. 그냥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는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요. 이 종목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느 지점에 이 고동색 화살표는 OR밴드라고 해서 야 이거 과열이야. 과열이야. 개인 들어온다. 그렇죠? 과열이야. 그러면 무조건 나와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는 16%라는 거예요. 그러면 16%라고 하는 이 권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고요. 장부 재무제표 보고 정상적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종 즉 관심 종목에 놓고 있는데 갑자기 돈 들어오면서 띵뚱띵뚱하면 매매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증권회사에서 삼성전자 9만 5천원 간대 빚 뜯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기억해보세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쭉 제 방송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초전도차 아니라고 그랬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고점에 사서 자꾸 왜 거기에 휩쓸려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되고 이 종목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목이 뭐다? 아까 이야기했던 머큐리예요. 머큐리 머큐리 종목 이렇게 됐던 거죠. 장부 다시 한번 확인하고 56에 스탠다드 200%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엄청 많더라 그러고요. 영업이익은 무조건 검정색 흑자여야 되고요. 51에 1000% 오 굿 그리고요. 너 이름이 뭐니 5,967월이니까 6,000원 잡으시고요. 2분기 받더니 6,200원에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0.9배다 그럼 계산해서요.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2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6,202 곱하기 0.95는 나오면 그걸 곱하기 2 하면 목표가가 나오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 정도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3학년 때 배웠습니다. 국민학교. 그러니까 그때 정도의 학벌만 있으면 주식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서울대 고려연대 나온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를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요. PJ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PJ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시간상으로 볼더니 지금 한 11시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얘가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시작을 했어요. 거래량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잘 보세요. 삐떼거리랑 없죠? 조용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갑자기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갑자기 왜 이럴까요? 왜 왜 왜 이럴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이 경기 서울 그다음에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목포 저쪽에 그다음에 구미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속보가 뜹니까? 속보가 PJ전자 어느 어느 한 날 11시 정확하게 32분에 우리는 PJ전자를 매수하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들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주면요.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10% VE 발동 이게 14%고 이게 0에 7%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편하게 여기서 매매하시면 돼요. 편하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3주, 4주 동안은 그냥 무작위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종목 테마 종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점까지는 퍼센트가 12% 이렇게 도달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목표 주가는 이 파란색 역삼각형 이 위치가 목표 주가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가 8%였는데 과열까지는 12%까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단타를 하세요가 아니라 단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최고의 경제에 오른 고수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주식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주식에서 돈 다 잃고 천만 원 남아서 그냥 본전 찾으려고 단타라는 게 아니죠. 오케이. 조심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느냐라는 거죠. 대주 지분이 70%고요. 안정성 지표 들어가 보면요.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빛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좀 보시게요. 매출액 영업이 뭐라고 써 있어요? 61억입니다. 영업이 흑자죠. 검정색 써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부채 비율 유부율인데 53에 1521%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이 기준대로 써 있지 않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들고 계시면 그 종목은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여기가 8109원이라고 써 있죠. 그럼 8이 16 더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건 2분기에 뭐라고 쓰냐면 8159원에 시장에 썼죠. PBR 0.85배 그러면 8159% 에 85% 인데 계산기권에서 8159 곱하기 0.85 는 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이 종목의 목표주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살아있고 재무제표 장부도 괜찮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관심 종목에 담아놓으셔라는 거예요. 담아놓으시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렌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렌시스 이렌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목은 이렌시스라는 종목입니다. 멋져요. 이게 일봉차트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헌터라고 그랬죠. 헌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포크라고 그랬습니다. 포크 포크 헌터 포인트 포인트 그러니까 570만 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랑을 동반해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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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거리랑을 동반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선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몰려든다. 몰려든다. 여기 포크 헌터 포인트가 한쪽으로 몰린다라는 것은 이평선으로 따지면 수렴이라고 그랬어요. 역별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수렴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수렴 이라고 그랬어요. 수렴 수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확장이란 말을 쓰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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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잖아. 이 종목을 그렇죠? 이 종목을 그냥 갈 수 없잖아. 종목이 포착되면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다. 그러면 버려버리고 사야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장부지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를 봤어요. 뭐라고요? 이 종목은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도어록용 부품업체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로봇 청소기 제품 관련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 제조 판매 중이며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이러면서 이 종목을 테마 테마주로 엮여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테마주들을 몇 개씩 엮어놓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을 현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누굴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어떤 테마주에 연관된 관련된 종목이 10개든 20개든 5개든 간에 그 종목군 내에서 재무제표가 멀쩡한 종목만 출현해서 관심종목에 넣어놨다가 움직일 때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이렌시스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일단 대주주 지분이 68.89% 20%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 회사 대주주 지분이 17% 아니면 9%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 종목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초전도제 관련 종목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고 이와 그룹 관련 주도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주 애같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시죠. 정말 애같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TV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많아요. 그러나 일단은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 광고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자리가 뭐 한 3, 4 좌석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오셔서 좀 깊은 이야기를 좀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밑에 신청접주 샵 3772 유류 100원입니다. 그래서 성명성 입력 후 문자 전송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 말씀 마지막 드리면서 이렌시스가 68%의 안정성 지표 받더니 어머 세상에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매출액 영업이익 그래요. 뭐라고요. 흑자 흑자 직전 연도보다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늘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흑자야 된다고 그렇죠. 월급 주고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43%에 1358%면 훌륭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너 뭐야 뭐야 그랬더니 1459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512원은 뭐냐 바로 이분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1.95 1,500 1,500은 거의 2배 계산하면 3,000원이거든요. 더하면 6,000원 이 종목은 6,000원대가 그만해야 될 위치고 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쉽죠. 쉽죠. 천 쉽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을 스스로 매매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렌시스가 여기서 포착돼서 지금 가격대가 3,000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00원대까지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꿈을 펼쳐라라는 거죠. 상한가 갔었어요. 물론 이때 매도를 했겠습니다만 아시겠죠?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또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로 한 12%. 상한가 갔어 후회할 거 없어요. 속상해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아직도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신경 쓸 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과열 위치까지는 무려 24%까지 갔으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한가를 쭉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14시 즉 2시쯤 되니까 삘빌빌빌빌빌빌빌빌 주식은 시고조정 개인투자자는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게 목적이고요. 세 번째 그들은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상한가 가기 전에 이 지점에서 매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면요. 너 이루와 그래서 14% 금방에 오면요. 얘는 14시 즉 2시 마감 전이면 이때 매수 즉 앞에 전 매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2800원 아직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 6000원까지는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1512원이 1.9배 계산하면 대개 3000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두 번 더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니까 아직 이 종목은 살아있네라고 보는 거죠.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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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궁금하면요. 이 부분부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연속극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도요.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당무가전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답니다. 자 어쨌든요. 다시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델리 운영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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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